첫 번째로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 후보이자 열린공감TV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신 분이죠 오메오메 못 살겠다 서순아 후보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당선인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운데로 센터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센터 서순아 후보님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네, 되네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해야 되나요? 앞에 네, 앞에 지금 서순아 후보님을 뵙기 위해서 약간 나 서승남 아니고랑 이름을 가라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승남 아니고 네, 서승남이라고 아는데 제 발음이, 딕션이 좀 부려서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서순아 당선자님을 뵙기 위해서 서미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서순아 몇 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사귀던 분 중에 서순아를 하는 분이 있어서 서미화 서미화 당선자님을 뵙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셨을 것 같습니까? 뭐 한 천명? 천명 정도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천명에 해당되는 목소리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환호 소위는 천명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제 인사가 하고 있습니다 인사 한 번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만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리 말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 시민후보로 운동하고 지난 4월 10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윤석열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이 된 서미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앉으시죠 두 번째로 자리에 모실 분은 넷지 넷 굉장히 또 상징적인 분이죠 서미화 후보님이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이라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이신 대표이신 3번 당선자 백승화 당선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이자 비례 3번 백승화입니다 당선은 첫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세 번째 출연자님께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게 첫 번째 들어오신 분은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 두 번째 들어오신 분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 세 번째 들어오신 분은 이재명 민주당의 영입 1호인 의정부갑 네, 박지혜 당선자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자리 하시죠 네, 이 초대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볼 게 있는데요 오늘 이 행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후원자 2천 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몇 명 나오나요? 16명 해주셨네요 아마 후원도 이게 해버릇해야 버릇이라 안 해버릇하셔서 잘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보시면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지금 5천 명 함께 동접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맨 위에 고정 댓글로 그렇죠? 어디 있어? 나는 왜 이게 안 나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우리 고일석 기자님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습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간단한 안내말씀 원래는 이재강 당선자께서도 같이 이 자리에 오늘 섭외가 돼있었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급하게 장인 상을 당하셔서 상가집에 가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굉장히 여러분들께 죄송함을 전해오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급하게 상을 당하신 건 아니고 갑자기 상을 당하신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급하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재강 당선자께서 오늘 자리에 해주신 박지혜 박지혜 당선자와 의정부 갑을 당선자로서 꼭 오고 싶어 하셨고 원래 오늘 다른 약속이 있는 걸 바꿔가면서까지 출연을 예정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새벽에 상을 당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댓글 보시면 맨 위에 고정 댓글로 유튜브 함께 보신 분들 고정 댓글로 보시면 후원 계좌 안내가 돼있죠 여기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해피나눔 후원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력하실 개인정보는 성함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이거 간단하게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정기결제, 일시결제 다달이 결제할 것이냐 한꺼번에 많이 후원해 주실 것이냐를 선택하신 다음에 후원 결제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자동이체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저도 실은 제가 개인 매체였던 더브리핑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정기구독을 받아 봤는데요 자동이체가 많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 예 생활화 되신 것 같아요 신용카드가 훨씬 많습니다 자동이체보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휴대폰은 생각보다 많지 안치면 어쨌든 편하신 대로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날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일, 15일, 25일로 되어 있네요 저도 후원실은 지금 한 10군데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저는 25일로 해서 완전히 통으로 나가는데 15일 한 대도 많고 날짜 정해 주시고 금액만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는 사이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확인해 보기는 그렇고 여러분 좀 제가 실은 제가 오늘 제 페이스북에 오늘 행사를 알리는 글을 쓰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글을 쓰고 싶었는데 자중하고 좀 참아가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방송 재개한 게 11월 달이니까 한 6개월, 5개월, 만 5개월 됐고 6개월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식구이기도 하지만 제3자적 입장에서 약간 좀 상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우리 정천수 피디를 비롯한 김혜재 대표, 김혜재 대표, 이 식구를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최진수 과장, 식구처럼 도와주시는 김두기 작가님과 함께 천신만고를 거쳐오면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유튜브 채널과는 다른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로 돌아가서 순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 작가님께서 오프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대파혁명 제2부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 당선되신 당선자 세 분을 모시고 개혁 임무 완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혜 당선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작가님이 지금 모시러 갔는데 길이 엇갈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뵙을 때보다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아 네 네 당선 되시고 좀 이렇게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나요? 네 당선 일단 개표 방송 보면서 저희 정말 선거 도와주셨던 지역에 계신 당원분들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또 선거운동을 남편이 많이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차에 픽업해서 오신 분이죠? 네 참고로 그분 키가 한 1m 80으로 훨씬 넘어가는 훈남 아 그런 건 아닌데 되게 훈남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서 또 제가 못하는 그런 인사들도 많이 다니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남편이 가장 많이 도왔다 그래서 뿌듯하다라고 이제 청선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아니요 아 축하를 많이 해줬냐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쭉쭉 아 쭉쭉 감냅니까? 네 첨이야 오버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 그때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랬나요? 아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랬나요? 같이 낙지 파티해 주셨던 낙지호롱이 마이크가? 잠시만요 제가 자 이걸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네 네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동네의 지인들께서 너무 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다면서요 누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분은 축하 파티하면 선거법 위반이요 아 축하 파티가 아니고? 네 네 네 제가 앞에 계신 천명이 넘는 관중객들이 잘 안 보이는 거 잘 아시죠? 아이컨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엉뚱한 곳을 보고 있는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러 저랑 눈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리로 보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가장 당선을 축하해주고 기뻐했던 사람을 말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많았어요 많았지만 특히 저희 엄마 우리 엄마가 치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서비스 받고 계시는데 단기 기억이 없으세요 과거에는 다 기억하시는데 금방 저를 보시고도 어 우리 딸 왔냐 하고 또 보시면 언제 왔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 딸이 국효일단 말을 들으시고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저희 엄마가 너무 뿌듯해하시고 또 열린 공감 이거 처음에 방영된 거 보시고 얼마나 우시고 제가 엄마한테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에 방송을 통해 들으시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것도 안 잊어버리시고 계속 테레비전에서 나 봤다 그러시면서 계속 너무 기뻐하시는 엄마 모습 보면서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서비아 당선인께서 지금 아이컨택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눈을 꼭꼭 마주치는 것 같이 느껴지시죠? 다른 분과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 번 방송 진행 관계에서 뵀는데 아마 목소리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항상 눈을 꼭꼭 마주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점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지어 저희 최진숙 과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차로 모셔다드리는데 너무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신과 이렇게 아이컨택 하듯이 이야기를 해갖고 순간적으로 저희 최진숙 과장이 까먹은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거의 동네에 가서 여기서 좌회전인가요? 네 물어보니까 맞아요 좌회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따신 거예요 저도 방금 전에 여기 무슨 농담 삼아 여기 천 명이 보러 와셨습니다 서미어 후보님을 보러 왔습니다 라는 것도 또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백승화 대표님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저희가 박지혜 변호사님 박지혜 당선자님이나 서미어 당선자님은 서미어 당선자님께서는 목포시의원도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위원도 하시고 우리 박지혜 변호사께서는 환경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백승화 당선자께서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분이세요 인터뷰 하면서도 많이 여쭤봤는데 너무 달라진 환경에 좀 오버로드 과부하가 걸리시지는 않으셨을까 실제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사실 이제 노조 활동을 하셨겠지만 초등학생님 하시다가 갑자기 정치적이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런 그 사이 어려웠던 얘기 다음에 당선된 뒤에 어떻게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당선 소식 기뻐한 사람 이제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부터 말씀하시죠 굉장히 우리 고일석 기자님은 눈치도 없어 일단 저도 양가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서 저희 친정엄마랑 시어머님께서 너무 너무 집안의 경사라고 너무 기뻐하시고 막 친구분들이 제가 충주여고 나왔는데 저희 엄마가 충주에 살고 계세요 충주여고 동문 학부모회에서 백승화 충주여고 출신 뭐 이렇게 당선 이 사진 찍어 보낸 걸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네 저한테 제가 서이초 사건으로 정치하기로 마음 먹은 현장교사 출신이거든요 그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기대를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인 문자 연락도 많이 주시고 이제 업무폰으로도 연락을 주시고 더불어민주연합 끝까지 고민했는데 교육 문제 해결해 줄 거 믿고 백승화 선생님 계셔서 찍었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이 자리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인재 영입된 이후 이렇게 얼마나 어떻게 보낸가 이런 말씀이시죠 너무 큰 책임을 맡으시고 너무 큰 일을 치르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각종 인터뷰에서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영입 제안을 받고 그날 바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육계는 이런 정치계 쪽에 이런 러브콜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각자의 이유로 다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해야 돼 여긴 제안 받고 하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주어진 환경에 수능에서 살기보다는 이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우리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보내고 있고요 당대표, 공동대표를 맡았을 때는 정말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정말 부담이 크고 제가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님들 한 분 한 분 아까 만나보셨겠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 지지율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때 정말 자책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올리고 어떻게 하면 저희를 더 알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시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박지혜 당선자님 참고로 박지혜 당선자님은 제가 1991년도 8사단 10연대에 입대해서 저분이 사시는 전공역 앞에 역전에 제가 행군에서 갔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셨죠 그 정도 살고 계셨죠 초등학교 5학년이나 그래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막 던지고 있고요 영입 1호시잖아요 영입 1호라는 게 굉장히 무게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영입 1호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잘 안 되면 굉장히 좀 부담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때 선거 캠페인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 부담이 제일 심했던 때는 전략 경선을 할 때 그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3월 1일에 의정부 갑지혁에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략 경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그분의 아드님? 정치를 하셨던 그런 기반이 있는 분이고 했기 때문에 경선을 했을 때 또 인재 영입 1호라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좀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한테도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망설였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당의 결정 그리고 지역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한 번쯤 고민해보고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날개 같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전략 경선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분은 계속 그 지역의 아버님 때부터 오랫동안 기반이 있으신 거고 당시에 이제 지금 당선자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굴러온 돌이잖아요 어떻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또 당에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새로운 뭔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런 분야들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입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그런 당원들께서 오히려 그런 새로운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선이 끝난 이후에는 제가 문희상 의장님도 여러 번 뵙긴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처음 만났을 때 아 박 후보가 선택이 됐다는 것은 우리 이제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하는 게 있을 텐데 기후 위기나 뭐 인구 위기 이런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아닐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지지자들도 진짜 떨었어요 그렇죠 속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소위까지 막 나왔었어요 영입이로한테 경선을 붙인 게 어딨지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다행히 통과를 하시고 또 아주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셔서 저도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김두길 작가께서 이렇게 모신 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 1번 다음에 당대표 다음에 영입 1호 이렇게 세 분을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소중한 분들을 모셨는데 이것이 뭘 말하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는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이 세 포지션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민주당의 쓰리포스트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세 개의 기둥 박지혜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는 중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평등 평화를 주로 지향하고 다음에 저쪽은 자유 그런 쪽을 하죠 그런데 혁신성장 신성장과 친환경그룹이라는 한 20% 되는 지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 그룹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양당을 비슷하게 지지 지지도도 양당을 비슷하게 하면서 또 무당층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우리 당의 민주당의 환경공약은 대단히 상대적으로는 최소한 훌륭해도 보는데 선택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반추에서 새롭게 환경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 환경운동 하실 때의 민주당의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그런 책임을 어떤 민주당이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이런 걸 함께 가지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성장도 중요하고 또 빈곤이나 그런 최저계층의 어떤 복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측면에 의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조금 더 이쪽으로 아젠다가 우리가 원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운동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또 주류 정당이기도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류 정당 중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확실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의지가 있고 앞서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번 총선에서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기후 공약이라는 걸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기후 공약을 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민주당이 1호 인재를 기후 경제,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럼 너희는 뭘 할 거냐는 질문이 왔을 때 본인들도 대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몰랐는데 기후 사대주의라는 말까지 쓰던데 공약을 내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기후 공약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공약이다 그런데 뭐 좀 한번 해봤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만큼 우리 두 정당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공약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총선도 다 끝났고 오늘 아마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자리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큰 약속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미화 장선자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대개 비례대표 일본 순보는 여성장애인이 쭉 많이 맡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 활동,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주로 비례일본으로 입성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미화 장선자께서는 그런 운동 요구 측, 수요자 측만 하신 게 아니라 목포시의 의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사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수요를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해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장애인 출신 의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그런 활동과 성과를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회자님께서 제 조사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아니, 그거 간단한 건데 조사까지 뒷조사 전문이에요 저는 이제 그 이력이 굉장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도 하고 조선대학교 사회복지 박사 겸임 교수도 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하고 뭐 이런 경력이 딱 보면 굉장히 막 전문적으로 겁나게 모습을 잘했다 이렇게 전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맥상통하는 방향성이 저는 장애인권운동가로 시작해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쭉 해오면서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도 제가 시민후보였지만 14년 전 지방시의원도 시민후보처럼 시민사회단체 장애계가 추대해서 당시 지역위원회 국회의원이었던 전 국정원원장님이시고 이번에 또 당선되신 박지원 의원이 공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었죠 그런데 당원이 아니고 당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닌 시민사회장애인권운동 출신을 했었고 또 제가 그렇게 의원하고 또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계속적인 장애인권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장애계가 또 이렇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2020년도에 저를 또 추천을 단체에서 해서 국가인권위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꾸준히 공부는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활동을 운동하면서 같이 쭉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와 인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권운동을 한 활동가라는 거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게 장애인권을 말하고 장애인권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으로 시민으로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구분되고 분리되고 배제되지 않고 정말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에 쭉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소요소의 장애인권을 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확장해 가야 되는 위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다양한 영역이라기보다 꾸준히 우리 사회에 최대의 차별받고 또 취약한 장애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과 또 제가 당사자잖아요 시각장애인 당사자고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따로 좀 훌륭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갈 데가 없었어요 올 한 데가 없어요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해도 그 취업시켜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각장애, 중증장애에는 이력서를 넣으면 그냥 서류에서 떨어져요 떨어져고 그냥 오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인권운동이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한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인권운동의 결과로 쭉 해오신 결과로 이번 국회에서 공유학도 여러 개 내셨지만 시급히 반드시 빨리 해결해내고자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이 다 시급해요 사실은 한 개만 해갖고 이동만 하면 못 얻어서 이동해갖고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시급하고 가장 긴급하다 할 때는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 정말 힘든 중증장애인들 그 장애인분들을 아직도 여전히 가족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데 이것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라든지 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접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면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실제로 삶에 생존할 수 있게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좀 시급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백승화 당선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선자께서는 교사셨어요 18년 동안 17년 동안 교사셨고 그 다음에 새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새아이의 어머니이자 17년 된 교사로서 이번에 정치를 시작하셨고 국회의원까지 되셨어요 굉장히 아주 좋은 테크트리를 밟았다고 하죠 저희 전문용어로 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내가 첫 번째로 이 법안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제가 선거기간 중에 발표를 했는데요 서의초특별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의초특별법을 위해서 지금부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박수가 나오네요 정말 모두가 바라는 정말 1순위로 꼽을 만한 공약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의초특별법안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참이 한번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 되셨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서의초특별법은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실 법안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의초특별법 이렇게 한 가지 법안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국민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서의초특별법이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고요 일단은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지금 아동학대로 계속 신고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상해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의 훈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왠지 우리 애를 좀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요 이 선생님들이 수사기관에 바로 불려가서 어떠한지 걸음장치 없이 바로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7시간, 8시간 동안 계속 조사를 받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 또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요건을 조금 명확화해서 어떤 것이 아동학대이고 어떤 것은 생활지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수업시간이나 아침, 밤중까지 계속 민원전화를 교사 개인이 감당을 하다 보니 이번 서희초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천 건이 넘는 민원을 해결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성적인 판단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요 이 민원의 체계화, 민원의 일원화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학폭법이라는 게 생겨서 학교폭력이 교육의 범위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사법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의 블루오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남을까 봐 이제 변호사를 학교에 대동하고 이 학폭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보다 당연히 변호사님이 법에 대해 잘 아시고 이 학폭법에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해서 다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조차도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사의 본분 네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교사가 지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외적인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다른 인력에게 주던가 아니면 필요 없는 법은 없애던가 개정을 해서 교사가 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공교육 정상화해서 아이들이 지금 사교육에 너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 때문에 경쟁 교육의 심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아이들도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자꾸 언론이나 어떤 주체들은 상충되는 개념으로 갈등을 만들려고 하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말씀하셨듯이 교사이자 학부모잖아요 교권은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누가 뭐지 뭐 하시너로 대표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학교 현장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 상황 시절을 걱정하시는 거는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것들이세요 지금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벌 같은 아동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자기 검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현장이 개선되었고 좋아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권이 무너져서 교실이 붕괴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도 심리 지원을 받아야 해요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막 문제를 일으키면 나머지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습니다 교사가 이 학생을 분리해서 이 학생에게도 맞는 심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장소와 인력을 구해서 맞는 교육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교권을 최소한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서 학생들을 공교육 안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초특별법 꼭 통과돼야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저 화면 왼편에 보시면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 화면 왼편에 실시간으로 현재 후원 새로 해주신 분 숫자가 카운트 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17명이었나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 아까 봤을 때 100명 넘어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보니까 지금 현재 139명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라기보다 이 세 분 당선인님 말씀하셨는데 세 분의 당선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보헤비아 랩소디 보면 퀸이 나오는 순간 이게 막 후원 쫙 갔던 거 그런 효과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감사의 뜻으로 많이 후원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0명 그 사이 넘었고요 계속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리얼하게 가라라고 하면 저희가 제 살 깎아 먹기예요 계속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혜 변호사님 당선자께 좀 여쭤볼게요 환경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2020년에 그때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 하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위헌 심판인가요 헌법소원인가요 헌법소원이죠 그런데 그게 지난 월요일이고 23일에 첫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4년 동안에 묶였다가 처음 진행하게 된 건가요 사실 제가 기후변호사라는 약간 생소한 그런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헌법소원인데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타 툰베리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에서의 기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시위를 등교 거부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례화하지는 못했었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기후위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다 공부를 따로 한 거예요 아 학생들이 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정부는 계속 말만 하고 지키지 않더라 이게 너무 명확해진 거죠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때도 이제 감축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은 했었어요 2009년부터 그런데 전혀 지키지 않고 계속 석탄발전소 인허가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고 앞으로 이걸 바꾸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변호사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효과적으로 국가가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여러 변호사 단체들도 찾아다니고 당시에 이제 저는 녹색 법률센터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그냥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적법 요건 통과하기 어려운 헌법 소원일 수도 있다 기본권 침해가 지금 현재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소송 말고 다른 걸 해보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조금 제안을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굉장히 완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하게 된 소송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기 기후 소송 일반인들의 기후 소송 이런 유사한 헌법 소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서 내 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이고 헌재가 그래도 조금 전향적인 판결을 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변론을 듣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아 그렇군요 위헌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볼 여지가 있겠다고 하는 사건들을 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인재역입이 되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장소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해 같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저는 또 당선인 신분이기도 했고 이미 아 첫 변론 때? 네네네 4월 23일 이전에 당선이 됐으니까 제가 사임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정리를 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사실 국회가 그 법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헌법에 명시한 나라도 꽤 많지 않습니까? 꽤 많고 또 미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계속 위헌이라는 판단이 독일을 필두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되면 정말 한 절반 정도 책임을 더시는 바탕을 마련하시는 것 같습니까? 위헌적인 국가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현실에 이렇게 기후 목표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계속 위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온도 상승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데 그 상승을 막으려면 온실가스의 총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각국이 그 예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에 남는 예산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기본권의 평등한 보장이 깨진 상태가 되니까 위헌이다 이런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국가가 그리고 기존 정치가 기성의 정치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백승환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대표가 되신 제가 기억할 때 대표가 되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잘못하면 국회의장도 못 뽑아요 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국회의장도 못 뽑는다고 일당 못하면 꼭 더불어민주의원을 뽑아주시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일당이 충분히 돼서 국회의장을 뽑게 됐는데 이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국회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중립적인 어떤 기계적인 중립 이걸 벗어나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개혁을 위해서 이 국회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라는 준엄한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국회의장 하시는 분도 이 국민들의 뜻을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국민 여러분의 민심이 국회의장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미야 후보님 아니죠 당선자님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실수를 하네 제가 괜찮아요 이름만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미야입니다 서수남 아니고 지끝이 있으시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으로 당선된 두 분의 후보 거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논란의 중심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 SNS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까지도 그런 취지의 의견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란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까요? 나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니 당선하고 해단식을 했어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실무를 총괄하셨던 분께서 당선인들이 쉴 수 있는 기간이 총선 끝나고 4월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엄청 국회가 바빠지니까 좀 잠깐이라도 쉬어야 된다 하길래 저는 철덕같이 믿고 우리 집이 전남 무안 출신의 목포에서 살아요 전라남도 무안 서해 끝에 그런데 그래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저를 엄청나게 많이 지지해 주시고 본인들이 당선되신 것처럼 너무 기뻐하시고 하셔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기사 접근이 바로바로 잘 안 되는 소리로 들으니까 어디 가서 목소리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찍어줬더니 조국 혁신당을 간담 싫어? 람 싫어?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그랍디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이렇게 신문에 막 나왔다는 거예요 오미에 신문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기사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그런 주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의도 정치는 겁나게 무사한 게 겁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미오미 참알로 눈뜨고도 소울감은 코비어 간다 거더니 나는 눈까지 감고 있는데 코도 비어가 불고 막 물어보도 않고 귀도 잘라가 불고 막 아 참알로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냐 이것을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가면 쓰겠어요 내가 같이 경쟁하고 그랬잖아요 몰빵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신 국민들과 당원들이 계시는데 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가든지 해야지 내가 조국 혁신당을 가면 쓰겠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더불어민주당 간단 말도 마음대로 못 오고 왜냐 시민 후보더라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거예요 아니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 시도를 했잖아요 그 민주 진보 계획 세력을 통한 연합정치의 시도 이게 너무 신선한 그래서 처음에 잘 홍보가 안 되고 제가 아까 먼저 이렇게 방송하시고 가신 우리 최혁진 후보라든지 이주희 후보님 최영승 후보님 이런 분들이 진짜 선거 3일만 더 했으면 다 당선됐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귀하신 분들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면서도 죄송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막 남시로 제가 항상 또 이렇게 막 언론의 중심에 있더라고 시골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뭔 입장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시민 후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들과 몇 차례 만나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며칠이었죠? 엊그저께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입장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태행이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그리고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르신들과 젊은이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고 혐오하는 이 정치의 책임 이게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치가 나서서 막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을 쌈붙이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을 저지하면서 제1야당이 제1야당답게 제대로 22대 국회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역할을 들어가서 해보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합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앞에 계신 분은 당선자님 말씀 듣다가 막 울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게 제가 이제 선거 전 후에서 서미아 후보님 당선 대신 후에도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서미아 후보님 당선 인터뷰 할 때마다 너무 울고 너무 웃었다 그런 댓글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도 어기없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웃고 웃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많이 후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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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탁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도 드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 나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덕에 지금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사실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회의도 많이 했는데 100명 넘으면 고압겠다 그랬는데 목표는 2000명 걸었지만 아까 처음에 그 정정스 피디가 말씀하셨죠 100명만 넘어도 좋겠다 했는데 이미 2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계기를 말해주신 우리 당선자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각각 서미아 후보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이래 당선자님 네 이름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되죠 이름만 정확히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인태까지 한 것이 인사하고 마간디 또 이렇게 인사를 네 마지막 인사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을 그 연합 정치의 희망을 갖고 열심히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22대 국회에서 정말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에 분명히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취급받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돼서 정말 열심히 그분들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서 평등해지는 불평등이 좁혀지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그런 역할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혜 당선자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 당직을 하나 맡았어요 지금 사무부총장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전략 쪽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그럼 주의 분야가 되겠네요 네 나와바리에 포함되어야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더 소통을 잘하는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젊은 정치인들 또 행동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을 부여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회도 계속 배석하게 되고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더 많이 생기게 됐는데 며칠 전에 이제 총선 끝나고 처음으로 당직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례라는 걸 했는데 그때도 엄청 강조하신 부분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서 작은 것부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지금 21대 국회 남은 한 달 동안 뭘 할 거냐 이거 계속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빨리 우리가 임시국회 요구서도 그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임기도 소홀하지 않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그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지금 백승아 아직 아직 상임 대표시죠 네 네 네 우리 상임 대표 백승아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마지막에 저희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수 저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부모님들이 정말 소통을 잘하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런 학부모한테 이런 평을 받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정말 관계가 좋았고 학생들과도 그랬고 제가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조합원들과 소통할 때도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괴리되지 않는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공격적으로 개혁적으로 활동하겠고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이고 또 현장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서 이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또 아이들 키우기 행복한 나라 또 아이들 가르치기 행복한 나라 만드는데 정말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파혁명 제2부 적혀있죠 개혁 임무 완성을 위해서 세 분의 당선자님들과 되게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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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